여러분 안녕하세요. 10분상식 세계백과 입니다. 로마인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토지라는 뜻의 루마니아는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에 위치한 라틴계 공화국으로 수도는 부쿠레슈티입니다. 루마니아의 국기는 왼쪽에서부터 파랑, 노랑, 빨강의 세로 삼색기로 국기의 이름도 삼색이란 뜻인 트리쿨러리입니다. 파랑은 자유를, 빨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민들의 피를, 노랑은 풍류를 상징합니다.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받은 파랑, 노랑, 빨강의 삼색기는 19세기 초안부터 사용해왔고 이후로도 전통의 색이 되었으며 1940년대 공산화 이후에도 저항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루마니아는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 흑해 서안에 위치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우크라이나, 몰도바, 헝가리와 접혀 있으며 남쪽으로는 세르비아, 불가리아와 접혀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약 24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 81위이며 대한민국 면적 10만 제곱킬로미터의 2배가 넘습니다. 루마니아는 2019년 기준으로 약 2천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인구수로 세계 62위, 이는 서울 인구 약 1천만 명의 2배 정도 수준입니다. 루마니아의 1년 총 GDP는 2017년 기준 약 2,100억 달러, 이는 세계 49위로 비슷한 수준의 국가로는 체코, 페루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인종 구성은 루마니아인이 90% 정도이며 나머지는 헝가리인과 독일인이 있습니다. 공룡으로는 루마니아어가 사용되며 그 외 헝가리어와 독일어도 소수 사용되고 있습니다. 종교는 루마니아 정교가 약 85%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 가톨릭 개신교가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역사입니다. 기원전 1세기 카르파티아 산맥 남부에서 도나우강에 이르는 지역에 살고 있던 다치아인들은 강력한 다치아 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과 연이어 전쟁을 치르면서 결국 106년 트리아누스 황제에 정복당했고 그 후로 약 150년간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4세기부터 루마니아인은 세계사에서 종족을 감추었다가 14세기 카르파티아 산맥 동남부 지역에 몰다비아와 왈라키아를 건국하지만 이 시기에 발칸으로 진출한 오스만 제국의 19세기까지 직간접적인 지배를 받습니다. 그동안 오스만 제국에 반대하는 투쟁이 끊임없이 지속되었으나 번번이 실패했고 오스만 제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인 위치 때문에 끊임없이 시달려야 했습니다. 크림 전쟁의 결과로 오스만 제국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파리 조약에 의해 러시아의 간섭으로부터 해방된 몰다비아와 왈라키아는 1859년 알렉산드루 이후한 쿠자를 공동군주로 선출함으로써 민족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쿠자는 민심을 잃지 못하고 급진적인 개혁 정책을 실시한 탓에 반대 세력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고 결국 1866년 퇴위하고 맙니다. 뒤이어 독일의 카롤 1세가 루마니아 공에 추대되어 1881년 3월에 정식으로 루마니아 왕국으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완전 독립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에 가담했던 루마니아는 트란실바니아, 베사라비아 및 부코비나 지방을 얻어 영토를 크게 확장합니다. 전쟁 이전에 비해 인구와 영토가 2배로 증가하였고 새롭게 얻은 지역은 자원도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공황이 뒤따른 나치 독일의 대도와 소련의 영토 반환 요구 등 불안한 국제정세를 겪으면서 루마니아는 1930년대부터 독일과 이탈리아와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1940년대에는 안토네스쿠 장군의 파시스트 정권이 성립되었습니다. 1944년 8월 소련군의 발칸 진출을 배경으로 일어난 쿠데타에 의해 안토네스쿠 정권이 타도되고 루마니아는 공산화에 접어들게 됩니다. 1948년 소련군의 주둔 아래 루마니아는 왕정이 폐지되고 공산주의 국가인 루마니아 인민공화국이 성립되었습니다. 10년이 흐른 1958년 소련군이 철수함과 동시에 루마니아는 탈소련화 정책과 독자외교 노선을 전개했고 1965년 니콜라의 차우세스쿠가 집권하며 1989년까지 24년간 독재정치를 실시합니다. 오랜 기간 족벌 독재를 해오던 차우세스쿠는 1980년대부터 국내외에서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고 마침내 1989년 12월 시민중심의 민주혁명이 일어나 차우세스쿠 공산정권이 축출되었습니다. 루마니아의 정부 형태는 의원내각제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정부기구는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최고대표기관인 의회가 있으며 강료회의, 대법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2019년 현재 루마니아 대통령은 2014년에 당선된 클라우스 요하니스이며 국무총리로는 2018년 루마니아 최초 여성총리로 지명된 비오리카 던칠러입니다. 차우세스쿠 사후 루마니아의 정치는 그간 정권을 유지해온 정치인들의 담합구조로 인해 부정부패와 사회갈등이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공식적으로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공산체제를 유지한 것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집권정당이 권력을 남용하는 등의 정치적 갈등이 여전히 심각한 편입니다. 루마니아의 경제는 1950년대 후반까지 다른 동일업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소련의 경제원제에 주로 의존해왔으나 60년대부터는 탈소련 자주노선을 표방하며 강력한 공업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루마니아의 가장 중요한 지하자원은 석유입니다. 플리에이수티 지역은 루마니아 최대의 유전이자 최대의 석유화학 공업도시이기도 합니다. 석유, 천연과세와 같은 풍부한 에너지원과 발칸중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발칸지역 내 에너지 공급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경제의 대부분은 농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밀, 옥수수, 포도 등이 세계 생산량 상위 10%에 들어갑니다. 특히 기후가 포도 생산에 적합해서 포도 생산량이 매우 많으며 양질의 포도주 생산국으로도 유명합니다. 루마니아는 유럽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루마니아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확보하고 저렴한 인건비를 내세워 HP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들에게의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동남 유럽에서 가장 면적이 큰 국가에 속하며 유럽에서도 12번째로 큰 국가입니다. 루마니아의 대부분이 세르비아와 불가리아와 접하고 있으며 단유부 강이 통과합니다. 국토의 중앙부는 해발고도 800m에서 2300m에 이르는 산지이며 중앙부를 둘러싼 낮은 구름과 대지가 이어져 서쪽과 동쪽으로는 200m 이하의 평야가 있습니다. 해안과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여름은 기온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일부 저지대의 경우 여름 내내 35도 이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겨울의 평균 기온은 보통 2도 내외로 매우 추운 편이며 산지의 경우 최저 영하 15도 정도입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산악지대에 리조트 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많은 하천과 호수에는 다양한 어류가 서식하고 있어 어업 자원 역시 풍부합니다. 루마니아는 인구의 90% 가까이가 정교의 신자로 분류될 정도로 유럽에서도 종교적 색채가 강한 국가입니다. 루마니아 정교회는 국민 종교로 국가적 행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도인 부큐레스티에는 오랜 전통을 가진 신학대학 두 곳이 있고 전국에 많은 수도원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 동북부 지역에는 15세기에 건설된 5개의 수도원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선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브라슈브 남서쪽 32km에 위치한 불안성은 드라큘라의 전설로 유명한 곳입니다. 아름다운 여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기인 드라큘라는 15세기 왈라키아 공국을 통치하던 실존 인물인 블라드 체페시 백작을 모델로 하고 있는데요. 블라드 백작은 기발한 전술로 오스만 제국의 군대를 몇 번이나 물리치며 루마니아를 구해낸 영웅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백작을 잔혹하고 소름끼치는 처형방법이 대를 이어 회자되면서 이에 영감을 얻은 아일랜드의 작가인 브람스토커가 소설 드라큘라로 재탄생시킨 것입니다. 루마니아를 대표하는 예술가로는 세계적인 조각가 콘스탄틴 브랑쿠시가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민간설화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공간의 새와 잠자는 뮤즈 등은 브랑쿠시의 대표작인데요. 그의 독특하고 기하학적인 스타일의 조각작품은 현대 조각예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루마니아를 대표하는 인물로는 90년대 유럽축구계를 평정했던 천재 플레이메이커인 게오르기 하지가 있습니다. 그는 루마니아 역사상 최고의 축구선수로 90년대 당시 발카네 말라도나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는 어려서부터 루마니아 축구의 기대주로 각광받으며 15살의 루마니아 청소년 국가대표팀에 입단했고 수많은 해외축구팀들의 러브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981년 16살 때 8월 콘스탄차에 입단하여 성인무대에 데뷔하였으며 루마니아 리그에서 4시즌 동안 58골을 기록한 등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1984년과 1985년 2년 연속 득점왕에 오르게 되며 특히 20살이던 1985년 시즌 기록은 31경기에서 31골, 경기당 1골이라는 경위적인 득점 기록을 과시하며 맹성을 쌓았으며 어린 나이임에도 국가대표팀에서 주장을 맡게 됩니다. 1986년에는 루마니아 최고 명문팀인 슈테하우와 부쿠레스테로 이적하여 5년 연속 소속팀을 리그 우승으로 이끌었으며 유에파 챔슬리그의 전신인 유로피언컵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스페인의 명문 축구팀인 레알 마드리드와 FC 발로셀로나에서 선수생활을 보낸 후 은퇴를 앞두고 터키 축구팀인 갈라타사라이에서 마지막 불꽃을 화려하게 태웁니다. 2000년 갈라타사라이 시절 유로파 결승에서 아사나를 꺾고 당시 변방축구로 취급받던 갈라타사라이를 우승시키게 됩니다. 게오르기하지는 현역 시절에는 천재적인 활약으로 루마니아 축구 역사를 새로 썼고 은퇴 이후로는 차세대 선수 육성으로 루마니아 축구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세계를 여행하는 교양지식 채널 10분상식 세계백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